1호사건으로 조희연 본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한번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전에 이제 보안이 새 나간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시간이 9시 23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부 취재진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CCTV에 지금 안 되나요? 영상 그래서 영상이 플레이가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시고 순한 지금 실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압수수색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뭐 이러한 그 압수수색 유출과 관련해서 내사 또는 뭐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 받을 용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감찰하고 검찰의 수사도 받을 용이 있으세요? 이수진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그때 답변한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 한 대만 없어도 압수수색 갔냐고 기자들이 물어본다.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사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관용차량을 압수수색 나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 그날 아마 개인차들로 개인차로 갔어요? 근데 수사 보완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뭐 실수나 공유에 의한 유출인지 아닌지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이 뉴스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료 요청이에요. 예예. 공수처 차량을 이용한 거는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공수처 차량이 갔습니다. 5월 18일 공수처 관용 차량 운행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용차가 간 것만 관용차가 압수수색을 위해서 나간 사실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오후에 증거물 가지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세요? 아니 아침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 도착시간이 9시 23분이에요. 그때 나갈 때 관용차량으로 나갔는지 지금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개인차들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로 가는데 어떻게 기자가 아냐 지금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거기를 안 갔어도요. 그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일 그 기자들이 나와 있겠습니까? 예 매일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차량 일지는 제출 그날 그날 제출을 하겠습니다. 열성 1호기 사건처럼 혹시 이 사건에서도 뭐 조직적인 뭐 사건 은폐나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감사 과정에서 뭐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은폐 시도나 그런 것은 없었다. 예.